너입니다. 보컬신으로 불리는 최재훈 이집자의 곡이고요. 잊을 수 없는 너 뿐만 아니라 널 보는 후에 비의 랩소기 등에서 정말 깔끔한 공이 파워풀한 성향을 잘 보여주셨죠. 현재 도시탈출 컬투쇼에서 15년째 구성해서 연약 중이십니다. 잠시 후 끈방해요. 자, 이 노래가 나왔군요. 저도 정말 좋아하는 노래, 토이의 내가 너의 정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. 토이 이집탈출 곡이고요. 김영수씨. 김영수씨가 자신의 저작권을 1위가 바로 이 노래라고 밝혔는데요. 토이의 내가. 김영수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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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